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옛날에는 한팔 배송비를 숙성해보려고요 애널라 한마디 한번 해결할게요 1분 계란과 민낯이 도전 좀 뜨거울 수 있어 맛있어? 유리야 엄마 엄마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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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엄마 초밥 줄게 오케이 오케이 빨리 먹어 야 빨리 수박 먹을 거야 응? 응 먹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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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줄게 먹어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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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으면 싱크대에 넣어 다 먹었으면 싱크대에 넣어 다 먹었으면 싱크대에 넣어 싱크대에 조회해 싱크대에 넣어 엄마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야 돼 엄마 닦아야 해 이렇게 해봐 엄마 이거 많이 썸 배고프가 일하는 것 같아요 정리는 안으로 안맞아요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고소한 음료수 치킨으로 가득 찬양 또한 음료수 그리고 고소한 음료수 고소한 음료수 후추 고소한 음료수 후추 고소한 음료수 고소한 음료수 나 좀 못 봤는가? 나 좀 못 봤는가? 아니, 너가 너는 자기 쪽으로 위를 벗지? 너가 다진을 벗어? 내가 너는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거길 벗으면 이 새끼야 그게 얼마나 보기가 그랬어, 이 새끼야! 너 뭐 할 거야? 샤워할 거야? 샤워? 짧아... 대한민국 경찰 중에 잠 변해지 않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재밌어! 그럼 먼저 가자! 싸우 Precis eher 잠을 위해서 风 귀엽고 많다 킴킴 Miche 킴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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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 킴킴 킴킴 여기도 있네? 우리? 엄마, 엄마 엄마 계란은 기름을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계란이 순대까지 넣어주세요 계란은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은 깨도 넣을 때, 계란은 다 넣어주세요 저는 저희 여기 있는 양파 이쁜고싶은 씻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양파 소세지 손을 넣어 오시죠 제거 고춧가루 냄새 죽인다 이렇게 먹으면 돼? 포크 막 집었어? 나 이 베이컨 너무 좋아 잘라야 돼 고춧가루 맛있어? 오 진짜 치즈랑 같이 먹어야 맛있지? 치즈 한잔 밖에 없어 이상 나 베이컨 안 익힐까봐 걱정했는데 진짜 오래 구웠어 베이컨 완전 바닥바닥하고 맛있다 베이컨 완전 바닥바닥하고 맛있다 치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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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으면 이 아파트 보니 pleasure 자전거 탈 거예요 자전거 탈 거예요 마요네즈 조금 넣고 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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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드 그랬어요 카카온의 중 기다려봐 좀 늦게 갈까? 먹어서 어차피 저녁시간인데 진짜 근데 저기 쿵쿵만한 데가 없다 마 마 마 마 앉아. 제대로 앉아봐. I love shabu shabu. 나도 좋아? 응. Thank you, Mimi. 고마워요. Yura, 고마워요. 안녕. Bye-bye. 왼쪽. Yura 왼쪽. 안녕. Yuri, 어디있지? Yuri가 Yurih보다 작아. 이따가 밥 먹고 엄마 해줄게. 엄마, 살짝. Yura, 밥 먹고. 엄마, 밥 먹고. 혹시 밥 먹을까? 요건 Chuck? 엄마, 빵, 추가, 유라. 빵, 추가? 빵? arrow, 빵. Yuri, 맛있는 거 주까? Yuruhih. 연예us. 1시간 뒤. 고마워요.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피셔트도 약간 음료수 마시고 있는 그런 크림이니까 식당 회사는 앉아있어야죠? 아니요 아니요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클라 매일 하루에 준비해왔어요 실례지만 웨이치 Stypu 테스트를 잠깐 엮여 여자가 말이 없어서 혼자 zitten 플라스틱 comfortably persistent Genius ıs추 요리가 통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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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유라 이게 엄마꺼야 아빠꺼야? 아빠 주는거야? 고맙습니다 안 맞으셔야지 내 돈인데 재료 왔어 얘 이거 먹고 싶어서 이거 안 먹으려고 한거야 마셔봐 한입만 아 엄마꺼 그냥 마셔 먼지지마 됐어 SARS 아 엄마꺼 아 엄마꺼 감사합니다.